청근방 아 잠깐만 너무 패시브책만 했네 있는거 하나 넣었어 그쵸 참 같은거에요 참 효과를 내주는게 있고 참 말고 이제 읽어서 영구적으로 플러스 해주는게 있고 철적사무 렌스 차징이면은 한방이면 아마 보내줄을거에요 머리 꽤 뚫는다는 전제야에 최대 속도로 박으면 250데미지도 넘으니까 아 근데 걔 방어력이 어떨지 모르겠네 답은 뭐다 철적사무다 아 뭐야 힘 13이잖아 아이씨 그냥 잡아야겠다 아니 이거 힘 요구 안하는 창이 없잖아 좀 날렸네 승모장모라도 지느냐겠다 승모장모라도 지느냐겠다 이거 낚을 수 있어 지금 왕이 호협창 버리고 이렇게 깨주자 어? 아 아 아 심찐따라 사실 여기까지 온거 자체가 기적이야 사실 안그래요? 아아 버려야겠다 버리고 가자 싸울 때가 있다 여왕에서 한 번 쉬었다가 아 됐다 바쁜지 뭐 까먹을 수도 있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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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아 으흐치 아 절름바리 됐어 말 방패 방패 한방에 터진다고? 한대 막고서 때릴라고 했는데 아 미치.. 야 아니 잠깐만 아니 저거 방패보너스 없을텐데 저 무기 아 나 진짜 이거 아 이거 어떻게 이겨 아까 그 노답 새끼는 그래도 아니 노답이 아니라 서문경은 그래도 뭔가 틈이 있는데 얘는 ㄱㄱㄱ ㄱㄱㄱ ㅇㄱ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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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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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ㅅㄱ 스승 되는거 뭐지? 해보신 분 있어요? 스승 되는거? 스승으로 모시는거? 그거 뭐지 그거? 완전 완전 그거 궁금한데 나중에 여포 만약에 망하면 그때 테스트 해봐도 되긴 하겠지 여포 완전 소패 완전 털리면 스승 해봤는데 뭐하는거야? 뭐 좋은거 줘? 별거 없으면 안해도 되고 어디 올라가서 죽이면 안되냐고? 얘네 잡고 45명? 근데 그건 쉬워 떼거지로 하는거니까 내가 이겨 아아아아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다 홈부에서 그거하는 그 장군 그 아니 편입하는거? 부대 편입하는거구나 방패가 의미가 없죠 버려 버려 방패 버려 아 참 진짜 야 아 아 이게 뭐야 승 보시면 스킬 배울 수 있다고? 무슨 스킬? 아 아 열 마리는 아니지 호의 잡고서 아 아 죄송합니다 뭐 진짜 죄송합니다 이러면 또 딴 데로 유인하겠지 거기 45명 만나는거고 아니 천군 보다 더 좋잖아 그러면은 115에다가 115 그리고 컷 50이라고? 아 진짜? 조은이면 용담이라는 스킬? 아 그래? 아니 뭐야 여포 장류면 위협 아 아 야 뭐 그런것도 있어? 아니 잠깐만 그런것도 있다고? 조은을 스승으로 아 근데 내가 영주라서 아마 안되는거 같애 아 그럼 스승을 아무나 할 수 있는게 아닌가 보다 내가 만난 아닌데 근데 아까 여영기도 스승으로 되던데 아니 이거 근데 어떡하지 잠깐만 하아 아 아 제갈량은 제가리안 스킬을 배웠는데 공손융이라고? 아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말을 바꾸라고 아 말은 괜찮아 하아 미친구 이거 왜 너 왜 야 야 뭐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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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야? 어 잠깐만 아 미친 저거 뭐야 잠깐만 야 저거 뭐야 잘못봤나? 잘못봤지 잘못뻔거 아냐? 야 뭐야 버그 아냐 이거? 버그 아냐? 버그 버그죠? 버그 버그지 버그 버그야 버그 버그 한 명 어디갔어? 어이씨 야 뭐야 이거 뭐가 트리거가 꼬인거 같은데 지금? 차징밖에 없다 말 바꿔야했다 차징할꺼 버그 튕기는 소리가 났는데 잘못돼 시간이 지나치면 늘어나는거라고요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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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9댐 39댐 아 나 진짜 저기요? 차징인데 뭔지 어어 어오어어어 5마리 되냐? 한 마리씩 깨어 나나보지? 아 나 진짜 버블같은데? 원래 10마리 동시에 깨어 나는건데 다 준건가? 화질 낮아진거 같다고? 여려한게 포기해야되나? 아 호이바 다 끌어내고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아 원래 열면 동시에 상대하는거야? 실패하는게 원래 스토리상 맞는거 아니야? 아니 이거 실패하는게 원래 스토리상 맞는거 아니야? 맞는거 같은데? 비트랙 딸려? 무슨 최강무기를 생겨? 하하 오늘안에 결혼한 여포가 분장해서 사이 테스트중이라고? 아 진짜 무기가 숨겨졌어 열 마리를 동시에 상대하라고? 미치 창부터 바꿔야되는데 음 창을 따로 사볼게요 창 이 창은 이 창 가지고 와 해외 숙중 가보자 스탠스 스탠드가 지금 남아요 남는데 절벽으로 떨어뜨려? 차라리 아까 이거 철척창인가 그게 훨씬 더 세겠는데? 이거.. 이거 데미가 너무 약해 그래 금까지 갔어 이거 꼭 내가 해야돼? 이거? 이거 꼭 내가 해야돼? 이거? 아휴.. 잠깐만요 이 정도면.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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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뽑으면 돼? 힘 딸리게 하나 있지 뽑아놓자 그럼 꿀팁발 무기 16가막 이색을 바꾸면 낄 수 있다 아 선무사서 만들다 보면 랜덤으로 나와? 아 랜덤은 또 뭐야 랜덤이란 얘기엔 다른 무기도 있다는 거잖아 돈 들어가 돈? 돈? 돈 들어가? 돈 들어가면은 안되는데 와 10만원 달라는 거 아니야? 안 돼 안 되는데 천의 비석으로 방천하극을 만들고 방천하극으로 업글? 아 무기가 이미 있어야 돼? 잠깐만요 걔 말고 창매고 있는데? 아 그래? 아 그래? 마찰도 업글 할 수 있어 그럼 근데 극품이라는 게 뭐야 명궁이야 명궁 마스터 업 그거 말하는 거야 그거 좋은지 모르겠네 무쌍 방천하극이라고? 근데 그거 팔아도 돈 꽤 많이 나올 것 같긴 하더라 창매고 있는 놈이 두놈이야 안되는데? 얘네 아닌가봐 아 답돈 찾아라 나중에 얘 맞다고? 쟤? 아무 반응이 없는데? 천의 비석 있잖아 내 인벤터리에 돈 없어서? 돈 필요한거야? 고안내장 또 있다 이번엔 무척격기 80명이네 방천하극 랜덤이라는데 근데? 캄하고 안 두렵대 싸울거래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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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말..말 바꿔야 따느라 일단은 왕이 거를 타야겠다 어차피 말이 한방에 썰린다고 하면 속도 빠른게 최고니까 아 아니다 까막 걔는 다른 아이템을 바꿔주고 어? 아 한번더 트라이 해보자 만드는건 걔고 아 걔한테 만든다고 근데 아까 얘기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그분 소리 주워달라고? 차하고 있다구 말 속도 제대로 살린 렌차입니다 어이 뭐야 다 던졌냐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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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에 비석만 가지고 만들어주는건 아닌가봐 그치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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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은 늦을수록 좋대 야 퀘스트가 이거면 퀘스트가 이거면 퀘스트가 이거면 관짝에 묻혀도 결혼 못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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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전 퀘스트는 성운경한테 천에 비석을 넘겨주고 결혼하는거라고? 아맞아맞아 그 얘기 썼어 맞어 천에 비석을 거의 결혼할때 쓴다고 그랬었어 누가 나 reload 와이씨 ARM 나 그중 저기 추가할 방법이 없어요 창원 일단 차징 좀 좋은 걸로 바꿔야 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까보다 훨씬 낫죠 창만 좋은 거였으면 아 아 해보자 해보자 두마리됐다 시발 아 진짜 여기 땅이 땅이 너무 안좋아 게다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근데 이거 기회를 여러 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코이 한 명당 10번 트라이 씩은 해야 되는데 아 아 일단 아 일단 이렇게 하자 창을 구하자 일단 창을 구해서 렌차 두방에 한마리씩 잡으면 이십방이면 저 잡으니까 아 아 맵도게 그지같은 때 걸렸어 하필이면 마을이 좀 넓으면은 편하게 하는데 아 아 사방극장 시간의 방에 들어가서 아 사방극장 아 뭐 마을이 nal 자 아 아 아 아 아 지금 이제 스팡 도비든 뭐든지 잡아야돼 일단 잡아서 잡아 조져서 합의 호강이 더 빠르겠다 조지는거 아 6천원 들어왔어 6천원 들어왔어 비무대회도 열렸네 장창? 어어? 장창이라면? 이러면 얘기해가자 반패 의미없잖아 갓짱창 렌차대다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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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장창아 렌차 안돼 아씨 와 덧돈지 28,000원이네 팔면 렌차대는 강한창 필요하다 렌차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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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이 좋은 창을 써야되요 야 죽창구야 죽창 죽창이 세지 않나? 그래 아니요 갑옷이 안입고있지 아니 그냥 갑옷이 안입고있지 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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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누구냐? 개조시 체력 풀피 필요? 아 진짜? 아 뭐야 잠깐만 천의 비속으로 개 찾아간 다음에 바꾼다 알았어